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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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십시다 자 한옥당 올립시다 그러면 남성들은 올려 우리는 여기서 더 올릴 수가 없지 우리는 이렇게 목 찢어지지 찢어지지 남성위원님들은 남성위원님 창으로요 해봐봐 내봐 남성위원님 창으로 나눠 사철간 나눠 아니 진짜 그렇게 나누면 괜찮아 자 우리가 먼저 할게 사철간 여자들 우리 좋은 창으로 이산유산 꽃을 피니 분명고 봄이로 가라 꿈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러니 은하 백발 한심 뭐구나 대청춘도 날 버리고 속자라 없애가 버렸으니 네 왔다 갈 줄 아는 봉을 관여 건들 쓸 때가 있느냐 엄마 왔다가 가려오든 가거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 초승하시라 옛부터 흘러 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갈로상 풍 불안 해도 해저 헐벌 헐벌 꼭 피해지가 안던 광고 달 풍도 건드름 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악무 안 젖 잔 바람의 백설 만 펄 펄 펄 귀 날 기여 백설 폴 폴 gutes semin 폴 전 진 rez 내 건지 부두가 백마리의 버시로 나 부정세월은 다다시 흘러가고 이내 저 왕춘도 같이 한번 죽어지면 다시 청춘을 얻어 건너려오라 오하세상 본님네들 내 한날처럼 보소 인생이 모두다 백년을 산다고 해도 흥든 날과 잠든 날 걱정 끈심 다 재하면은 단 사십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은 풍광산 천흙 흥이로구나 사후에 한반 진수는 사로 생존에 일배주만도 못하느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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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지 말어라 세워라 거거 저거 좋은 눈깔이 다 넣어놓는다 세워라 가지마라 가 넣어 건 세월으러 절거나 여진 개수나무 그 가처리 기타가 데라가 허황 배달아놓고 꼭꼭 투식하는 놈과 부모부려 하는 놈과 이제 화목 못하는 놈 자리로 잠 오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아버지님 때들 서로 뭐 한 잔소 한 잔 한 터먹소 그만먹게 하면서도 흐드렁 끄기고 놀아보세 듣기만 해도 좋네 다 했어 이제 your turn your turn 청취하보세 청취하보세 흐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흐드라 나도 어제 청춘이 흐드라 나도 흐드라 나도 그만 따라 달려거든 가더라 니가 가도 여름이 되면 고금방 초등하시라 옛부터 잃어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달로 상궁 흐드라 나도 많이 좋아졌네 흐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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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처음 해보니 흐드라 다시해 다시 시작 흐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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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우리가 틀렸어 백설마한 벌벌이 날리어 그 세개가 되고 보면은 벌벨 설벨 천지의 벌벨이 우두바벨 파리의 버시로 나 그러고 말고 정세워라 한정씨 흘러나고 니네 청춘도 아참은 늙어지면은 다시 청춘을 떠나려보라 그러지 바재상 권님 내들 요거 말고 니네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다 해결을 산다고 해도 꿈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지려면 한사십도 못살지네 같이 한 번 죽어지면 공항 산축은 위로구나 좋다 사후에 방난친순 사로 생전에 일대주 맛도 못하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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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가까운 청춘도 버리다는 없는다 세워라 하지마라 가능한 세월 어쩔거나 늘어질 개수나무 끝까지 다가 대란 허물에 달아넣고 다 꼭두실 하는 놈과 품어부려 하는 놈과 정제화 못하는 놈 잘해 잡아달라 대상으로 먼저 보내버리고 셀보티고 니네들 서로 모아 앉아서 한 잔 더 못해서 그만 먹게 걷으면서 더 흐르렁거리고 놀아보지 저도 히터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성남진을 돌보시다 주워보시오 롤 롤 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